너도지? 너도? 아 경복사 하지마 내 300개 야 경복사가 뭔 말이냐? 왠 말이냐? 진짜 얼탱이네 네오토스님 감사합니다 6호판 키도 300개다 입내자 고맙습니다 10킬 해야지 엔포 1층 총 먹었다 사이 일단 LK 있어요 가까운 저것이기 때문에 LK 가르치고 창고 잡으려고 했는데 창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갔어? 보인다 93번 발소리 내주지 말자 온다 깜짝 놀랐죠? 이런 변태가 있나 싶겠죠 억울하면 너도 이렇게 킬하러 가야되는데 한 칸 앞에 당기자 앞에 누워있다 방금 봤어? 발가락 보이네 주변에 왜 이렇게 많아? 내 지민사에서 뒤에 누운다 뒤에 누운다 초콜렛 감사합니다 초콜렛 감사합니다 아니? 한 내로 줬네? 저 2층치로 있다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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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리타라 아닌데 그걸 뛰어내리네 눈 가리면서 뛰어내리네 귀엽게 아이 눈부셔 꽂아 부졌다 님들아 어떻게? 연극을 까두고 뒤져 고기 아무것도 없어 던질 길에 연극을 받게 다행이다 도망쳐 아아아아 다시 좀 더 올라와서 해야겠다 이제 출발한다 맞췄나봐 엎드려도 보이지롱 소음길은 어딘지 모르겠지 어? 파밍할까? 투척 있으면은 7킬에도 한 발 더 가까워지는데 나이스 7킬이다 아 이거 10킬도 가능하겠다 야 웨이버팟 키도 300킬다 이런 개머리가 도망쳐 비상무출 개머리 좋아요 와 옥상에서 간지난다 지른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뭔가 놀이끼고 타는 것 같아 슝 올라가는게 어디 내리지 원 바뀐다 킬을 하려면 노란핀이 좋겠지 왜냐면 나 킬 좀 더 하고 싶거든요 총소리가 들린다 작전변경 여기있냐 이렇게 엄청 간다 좀 힘들어도 여기서 애들 다 잡고 가자 여기 괜찮은데? 앳살 소돈에 가면 남았거든? 온다 온다 나의 소중한 너 300개 그쪽으로 가면 길 없을걸?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오우 질 뻔했어 술을 타 먹을 수 있나? 나이스 좋아요 왜요? 무서워 쏘여준다 개무섭네 그냥 옥상에 내릴걸 그랬나 쟤 dmr 우와 dmr 깍스팬 아니지? 나온다 얘 마중 나온다 아 아 내 소중한 손가락탄 안 붙었나? 왜 이렇게 붙는 것 같았지? 있네 붙어있네 아 손가락탄 너무 아까운데 두꺼 맞는다 안 돼 아깝다 내 소중한 내 소중한 300개가 앞집까지 뛰어야 되는데 개무섭네 낳아 낳아 대쓰 완벽해 300개 나이스 300개 네오투스님? 긴장한 거 아니지? 미션 감사합니다 긴 웃음 방지 안 바꾸네 어어 서크 너무 힘들다 올라가기 그래도 오른쪽 가긴 낫겠지? 왼쪽으로 갈까? 서크 뒷각이 서서 빨리 붙어야 돼 됐어 던질 거 없나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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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복사 하지마 내 담백해 야 경복사가 뭔 말이냐 왼말이냐 진짜 얼탱이네 진짜 얼탱이네 진짜 얼탱이네 진짜 얼탱이네 낫평 4명 거기냐 도란수르탄으로 무섭게 할거야 엄청 쏘면 무섭게 할 거 같아 나 빼고 3명 아 못간다 하나 어우 샷 너무 아파 어떡하지 십킬이다 둘 다 내가 잡고 싶어 욕심인가 찾았다 왜 안죽어 아깝다 내가 둘 다 잡고 싶어 한 명이 어디 있을까 아 이게 안죽어 삥이네 꼴등 잡으면 안 되는데 시체 있다 던질 거 있나봐 내려갔네 아 젠장 아 젠장 숱하네 안 돼 내 거야 걔는 내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싸 너 뭐 던질 거 있어 왜 자꾸 던질 때 몸을 다 보여주는 거야 친구야 나이스 와 미쳤다 욕심쟁이 며어떤스님 감사합니다 치킨 먹기 이렇게 시웠나 아 나이스 뭐야 이거 2천 개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다 먹었습니다 블랙 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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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